아이고 자 이 달력을 어디다 달아야되는데 이걸 어디다 달지 엄마! 내가 도와줄게! 위험한데? 가만있어봐 엄마! 피를! 피를 빨아야 쓰겄다 하지마 왜? 이상해 넌 아들이고 난 엄마야 엄마야 왜이래? 왜이래? 우리 장 남았네 오늘 달력거식이에요? 가만있어봐 이거 못쓸 그러면 여기가 좋겠다 아이 그만 아들이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다치니까 아들 아니야 뭔 소리 그래 어렸을때는 저렇게 꼭 끌어안고 자고 그랬잖아요 말 나온김에 오늘 한번 안아주세요 엄마요 도와주세요 이처럼 올라가 아휴 엄마 우리 들어가요 준비해 왔다 왔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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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경아 네? 엄마가 사오라고 한 기저귀 사왔지? 네 사왔어요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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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오늘 그나저나 주인집 아줌마가 오기로 했어요 우리집에 이렇게 많이 사람들 사는지 몰라 그러니까 다들 밖에 나가가지고 네 아휴 왔다 어쩐저니 우리 쫓겨날텐데 안돼 일단 1조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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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천천히 올라가야 돼요 우리 집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더이상 살 데도 없어 그렇지 그럼 2조는 2조 들어가 2조 들어가 2조 들어가 쑥쑥 들어가야돼요 그렇지 잠깐만 있어봐 그리고 3조 변신 3조 변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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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고마워 고마워 어떡해 민경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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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 민경이를 어휴 엄마 아휴 어쩌지 아휴 계세요 나 들어가요 네? 아휴 실례합니다 예예 아휴 좁은 집에 두 분이나 사시는 거예요? 예예예 미용실 아줌마예요 예 아휴 안녕하세요 다 놀았으면 가 가? 응 가 이제 가야지 잘 놀았어요 잘 가요 그래요 그래요 아니 제가 오늘 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네 혼자 사시는데 저 물세가 너무 많이 나오고 또 밤에 너무 시끄럽다는 항의가 많아서 뭐 하세요? 나 어때요 아니 저 어떡하네 저기 월세도 사실 좀 더 올려야되는데 집이 너무 어둡다 예 아니 어디 월 이게 불키는 건가? 응? 이게 불키는 불이 안 켜져 그만해 허리 나가요 뭐가 나가요? 아니 뭐 전구든 허리든 나가겠죠 하여튼 좀 이상한데 네 오늘은 바쁘니까 네 내가 다음에 다시 올게요 예예예 아 뭐예요? 말하는 인형이요 아 아 월세를 좀 올려야겠어요 예예 얼른 가세요 오지 마세요 예예 상황이제 예예 상황이제 예예 아유 내 새끼들 죽었네 아유 이리 와라 아유 옷 좀 좋아 다리로 와 아유 애들 여기 같이 일을 열어줘 아유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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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벗겨줄게 하나 둘 셋 어 하나 둘 셋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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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누가 나가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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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들 또 누가 이렇게 엄마 말을 오늘 안 듣고 속을 썩이네 이놈들 이놈들아! 니들 주려고 오늘 아저씨가 선물 갖고 왔는데 그냥 갈까 이거? 아니에요! 아저씨가 니들 주려고 최신형 3G TV 가져왔다! 우와! 잘 봐라 이게 아주 신기한 3G TV야 자 여기 화면 잘 봐라! 잠깐만 누가 진짜로 때린 것 같다 정연사 어떻게 됐지요? 예 매번 감사드려요 유 사장님 조그만 오늘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 전해드려라 매번 선물을 주려고 아니 느렸니? 잠자 잠자 뭐야? 저봐 이게 왜 저한테 일단 한번 차보세요 살아도 많은데 나중에 차게요 아이 그게 물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끄떡없어요 그건 다행이네요 저 양말은 변이 좋아 저 그거 하고 나가셔서 밖에서 나 이런 거 잔다 하고 따라가세요 아 저분도 나중에 양말 안될까요? 아니 지금 한번 내발려 에휴 나 이런 거 잔다 우와 아저씨 좋겠다 좋겠다 야 오늘 밤은 불장난 해도 되겠다 아유 됐다 이제 말 잘 들어야 돼 장롱 고쳐야 되겠어요 자꾸 열리잖아요 그럼 일단 테이프로 좀 붙여놔 알았고 왜 갈께 장롱 고쳐야 되겠어요 알았고 아유 두려워 알았어 제발 그만 좀 해놔요 우리 놈이 지긋지긋하다고요 왜 그랬습니다구나 아유 환 환 환승입니다 그때 환 엄마가 우리한테 관심 가져온 적 있어요? 지긋지긋한 가난에 친구 한번 데려오지 못하라고 우리 영재 들어보시라고요 그래 너 말 잘한다 엄마는 이제 키운다고 아무리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만나지도 못해 오늘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못 나가고 이러고 있는 거 봐라 엄마 제가 동생들 볼게요 보고 싶은 사람 보러 가세요 그러면 그럴 래요? 네 얼른 가세요 기다려요 샤이니 오빠 엄마 이게 뭐야 5시까지 가이드 뮤직뱅크 엄마 젊은 감각 있는 엄마 있으니까 좋지 네